간단하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전모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더라도 지난 1월 달에 대만 선거의 개표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의 최종 결과는 후보가 받는 득표수가 몇 표인가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는 데이터입니다. 선거는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고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숫자를 통해서 사회현상, 자연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철저하게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주술이라든지 서사, 스토리 이런 걸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후기 조선시대나 가능한 일이고 그냥 현대 여러분들 선거는 그냥 숫자를 분석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정확하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인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여러분들 소위 선거사기 선거사기는 기본적으로 주력부대 70% 정도는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일단 조작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풀리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더 높게 잡아가지고 그 차이만큼의 위조 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줍니다. 서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에 오시는 세 사람당 한 표 플러스 1을 더해 주고 부산 직할시 같은 경우는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니까 6분의 1을 더해 주고 경기도 일반에는 4표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하는 5분의 1을 더해 주는 이런 식으로 전산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이름들 선거구별로 잘 준비된 완비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사박오일사의 이름 투입된 걸로 보이고 투입에 대한 증거물들은 전산조작에 맞추어 가지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박오일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 또 참관인들이 이렇게 발견한 예를 들면 절치선이 여러분들 잘라지지 않는 투표지 당일 투표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하단의 길이가 현저하게 다른 사전투표지 사전투표지는 상하단의 길이가 다르면 안 되죠. 프린터는 그렇게 출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투표지는 반드시 무효표 처리되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록에 기록되 가 여러분들 제거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수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를 아무리 수없이 이렇게 들이대더라도 한국법정에서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범하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숫자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된 오염된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어디까지 여러분들 밝혀진 겁니까 그 소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오염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에 몇 표의 위조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거구마다 사랑하사 선거구마다 사랑하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위조투표지를 몇 표씩이나 이런들 전산조작으로 숫자를 조작하고 위조투표지를 쑤셨는지가 다 이런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공식이 여러분 뭡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부산은 여러분 7분의 1 6분의 1 경기는 5분의 1 광주광역시는 여러분 4분의 1 나왔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의 일반적인 지역은 세 장당 한 장 4분의 1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을 곱해가지고 그만큼의 위조투표지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서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나라가 미치지 않고 정상사에 갔으면 벌써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이 나라는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여러분 선거에서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러분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소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3분의 1이 가짜고 3분의 2가 진짜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서울법대 출신들의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문과를 나왔니 이과를 나왔니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물 위조투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논쟁이 있더라도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소위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다 선관위가 여러분 집어넣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소를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관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역대 선거를 전부를 다 가지고 여러분들 다 밝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오늘 이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다 박사님이 되셨겠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선거 데이터의 제조 생산 발표라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갈름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시사 주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차분하게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이 선거 데이터 안에 선거관리비원회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여러분하고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주 오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가장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역대 선거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분 조작을 많이 하는 선거가 제외국민투표 선거입니다 제외국민투표 선거는 그냥 닥치고 조작을 합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시카고나 뉴욕이나 아타란타나 그다음에 휴스톤이나 LA 같은 데 총영사관이 있으니까 그리 개념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를 하시더라도 그 투표는 뭐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선거를 담당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제외국민투표의 차이값 제외국민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역대 선거 모두 다 플러스 25% 내외 더불음주당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25% 내외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50%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그냥 제외국민투표에 한 표를 던질 때마다 더불음유당 후보와 함께 한 표가 가는 구조로도 그동안 조작을 해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내용 가운데서 이 종로구 사례가 오늘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종로구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국에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거 부정 문제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모든 선거는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Y가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Y가 이 X가 사전투표장에서 와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던진 투표자들의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Y하고 X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A만큼 투입하는 겁니다 이 A만큼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유령투표지수 유령 사전투표지수입니다 정확하게 그 유령 사전투표자수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최재형 후보 종로구의 후보는 11410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곱상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줬습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종로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투입된 위조 사전투표지 개수가 11410개입니다 11410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는 4992표로 승리했지만 이 11410표가 투입되면서 곱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961표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서울의 여러분들 19군데 가운데 19군데 가운데 한 곳이 바로 18군데가 19군데 가운데 한 곳이 종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여러분들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일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이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곱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익값이 플러스 십몇프로 되고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의 차익값이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의 아주 큰 값에 이런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찾아낸 세 사람당 한 장씩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모두 다 삭제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오늘 오른쪽에 있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0에서 3%의 오차범위 내의 값이고 규칙성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1일 2시 무렵에 관내 사전투표만 분석을 내보내고 그다음 가장 먼저 4월 10일 총선이 전면적으로 선거사기였다는 것을 밝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종로구 사례가 맨 처음으로 여러분들 여러 사례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공병호tv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다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래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4%인데 그걸 이제 표를 11410표를 투입해 가지고 58%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숫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숫자를 조작할 수 있지만 배움이 좀 있고 그러면 숫자 조작하기는 힘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문제가 덮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덮여 가지고 대한민국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한 일당 지배체제가 구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고 국민과 정치 권력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제의 통제력을 벗어난 문제고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조작이 일어난 실상을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국민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한 거란 말이죠 조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선거 조작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데이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이 숫자 조작이 가장 핵심이고 그 뒤에 위조 투표지 투입한 것은 보조적인 일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 투입이 주가 아니고 숫자를 조작한 다음에 조작된 숫자에 맞추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조작을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된 겁니다 그 조작된 숫자에 맞추어져서 지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되고 있는 투표함 속에 실제로 사전투표자들이 던진 표하고 위조 투표지가 혼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을 까더라도 이미 표를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크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야 전문가께서 보내주신 건데 여러분 이게 선관위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비례대표의 정당별 득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특히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선거인수가 1392명이고 투표자 수가 837명이고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837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 미래 등이 각각 받은 득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191표가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 2666표도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내사전투표도 9086표도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작된 수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을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진 위조투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 위조투표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선거인수 곱하게 4분 1을 곱하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가 있는 위조투표지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는 지역구하고 달리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훔친 작물에 해당하는 위조투표지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거인수 곱하기 4분 1을 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조성한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의 40%를 배분해 주고 조국개혁당에게 60%를 배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00표를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었으면 40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그리고 60표는 조국개혁당에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2아 전문가가 아주 예리하게 뭘 찾아내는가 하니까 이 제외국민투표의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지역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지역구 여러분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지역구의 제외국민투표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비례대표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일치가 되는데 그게 완전히 다른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그겁니다 4월 10일 총선 최재형 종로 이게 보시면 좌측이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국외부재자투표 선거인수가 1392명 지역구의 선거인수가 896명입니다 투표자수가 837명 투표수가 665명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전투표장에 가게 되면 표를 두 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뉴욕 인근에 살고 계시는 김복동 씨가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했는데 김복동 씨가 지역구 선거는 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 문제를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선거인수가 다르냐 왜 종로구에 그런데 종로구만 다른 것이 아니고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제외국민투표의 선거인수가 지역구 선거하고 정당선거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여러분 조작을 할 때 조작을 할 때 위조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인수를 선거인수의 4분위를 곱해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만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위조투표제가 어디에 투입됩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되기 때문에 자동주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올라간 만큼 투표자 수가 올라가고 선거인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표에 참가하는 투표자 수가 조작되는 것이고 동시에 투표자 수가 조작이 된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인수가 부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와 관련된 불가역적인 최종적인 선거되어 있다 과천의 중앙선거 관련해 홈페이지 올라있는 역대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도 뻥튀기가 되어 있고 사전투표 투표자도 뻥튀기가 되어 있고 사전투표 선거인수도 전부가 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부 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 투표자 수 더불어민주연합의 투표자 수가 전부가 다 여러분들 부풀려져 있고 그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것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렸기 때문에 그 수만큼 정확하게 투표자 수도 부풀려지고 선거인수도 부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먼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선거 사기 행위를 아주 여러분 낮은 단위에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시카고 여러분 인근에 있는 교포가 4시간 정도 여러분들 운전을 해 가지고 시카고 총정사관에 가서 투표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따르게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는 표를 던질 수 있지만 정당 투표를 할 수 없는 제외국민 투표가 많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생부터는 정당 투표는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 후보만 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숫자를 만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또 고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됩니다 한두 표 차이가 아닙니다 이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는 종로구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경우는 1392명인데 지역구는 896명 비례대표가 496명의 선거인수가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설득할 겁니까 한두 표 정도면 그냥 오차가 발생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선거인수가 496명이 많은 겁니다 비례대표가 제외국민투표 경우에는 투표자 수가 172명이 많은 겁니다 비례대표가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에는 여러분들 다 뭐가 포함됩니까 무효표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의심을 하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선거인수가 지역구보다 훨씬 많고 투표자 수가 훨씬 많은 것은 그게 130만 표 무효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겠구나 이런 표가 여러분들 격차가 나면 마이너스 처리하거나 플러스 처리하기 위해서 무효표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기이한 이야기인 거죠 제외국민투표의 지역구 선거인수와 투표수 그리고 비례대표의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전면적으로 다른 겁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선관위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당 투표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순하게 조작을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잡하면 더 실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일투표에 투입하는 이런 투표지 개수하고 당일투표가 아니고 지역구 사전투표에 조작하는 투표지 개수하고 비례대표 이름들 투입하는 조작하는 투표지 개수가 일치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는 뭘 생각하는 거 아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정선거를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처리해 가지고 뒤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조작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실행해 옮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최재형 종로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위에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 표 이상에 투입된 소위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수가 사전투표수에 방문하는 세 사람당 한 표 위조투표를 더한 조작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투표제를 제거한 상태가 미친 겁니다 위는 조작한 것 밑에는 조작이 제거된 것 위는 선관위가 발표한 것 밑에는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보시게 되면 일단 비례대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합과 조국을 합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합과 조국의 범야권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범야권이 몇 표를 받았는가 하니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2894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5,499표로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죠 5,499표에다가 5,499에다가 2894를 빼면 2,605표를 여러분들 뻥튀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도 똑같습니다 5,929표에다가 3,324표를 빼면 2,605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니까 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역구 수준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2,605표를 조작하고 동시에 비례대표에서도 2,60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도 2,605표를 더불당과 조국개혁당을 위해서 더해주고 비례대표도 2,605표를 더불당과 여러분들 조국개혁당을 위해 더해준 겁니다 그냥 서쳐가겠지만 저는 세상의 그 수많은 숫자 가운데 2,605표 4월 10일 총선 종로구에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규모가 2,605표입니다 지역구 2,605표 뻥튀기기 비례대표 2,605표 뻥튀기기 그래서 짐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구 기준으로 그냥 비례대표를 대충 여러분들 조작을 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정당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2,997, 2,997 새로운 미래 222,221 개혁신당 667,667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 아니까 기준점 선거데이터의 조작의 기준점은 바로 지역구 선거의 기초를 뒀구나 이거를 종로구의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규모를 통해 가지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선거구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그런 조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제야 전문가가 몇 군데를 집부가 해보니까 대부분 지역구 수준의 조작규모를 비례대표에 적용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심을 한번 보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자료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50표가 나왔습니다 50표가 관외 사전투표에서 비례대표에서는 288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아니고 5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람들이 위조 투표전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지역구처럼 도장을 한쪽만 찍어야 되는 경우하고 여러 칸을 떠나가지고 조국개혁당하고 그 다음 더불어민주연합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 장수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30만 표 정도가 나오게 됐구나 그렇게 이런들 추정하는 겁니다 지역구는 무효표가 50표가 나왔는데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비례대표는 288표가 왜 나왔냐 그거는 어차피 기표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기표도장까지 인쇄는 할 수가 없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까지 여러분들 인쇄가 핫되게 되면 그다음 기표도장은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 조국개혁당하고 그쪽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다 귀찮으니까 뭐죠 그냥 뭉텅이로 도장이 찍지 않은 무효표를 그냥 쑤셔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준서님 말씀처럼 위조투표지 용주 맞추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맨 위에 있는 1번만 그냥 찍으면 되니까 뭐 지역구는 만들기가 쉬웠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중요한 발견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추가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2,605표입니다 2,605표 이게 관외가 아니고 관외입니다 이게 관외가 아니고 이거는 지역입니다 지역관외 그다음에 비례관외 2,605표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조작 규모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뭐죠 그냥 지역구 여러분들 한 200표 차이 내면 꼭 같이 200장을 더 비례대표에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두 군데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무효표가 급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2,605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구를 분석하게 되면 2,605표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서 전부 다 조작이 된 거다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선거인수의 4분의 1만큼의 선관위가 제조한 위조 투표지가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를 추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곽상은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에서 2,605표가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가 포함이 된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지역관외 2,605표인 겁니다 그 같은 수만큼을 여러분들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도 그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2,605표가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한 겁니까 지역구 규모의 조작을 비례대표에서 그대로 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종로구 상대로 적용됐던 이 분석 방법을 가지고 비례대표 선거하고 지역구 선거를 비교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을 한 겁니다 2,605표를 조작했다 여러분이 이미 소개받으신 바와 같이 이 설의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37대 10일로 더불음주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추정치는 오히려 29표를 29석을 국민의힘이 얻었죠 그래서 여기에 국민의힘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18군데가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1등부터 5등 당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사람들 6등부터 10등 이게 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이 앞에 있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더해 준 위조투표지 개수입니다 그리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힘당 후보가 몇 표 차이로 이겼는가가 세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종로구의 11번째네요 그러니까 11번째의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가 4922표 차이로 이겼는데 승부가 박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차근차근하게 이런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 단계 더 이렇게 접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자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도 그냥 지금이라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이고 여기 조국혁신당의 붉은 줄을 치는 것이 조국혁신당 사전특표 득표수입니다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연합의 푸른색도 여러분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만큼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느냐는 것은 여기 보시는 선거인수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연합의 40% 배분하고 조국혁신당의 60%를 배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거인수는 정당별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인 겁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10년 동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깃발을 날렸습니다 재미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형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조작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만큼을 더해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절편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그 절편만큼을 여러분 구해가 빼버리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해서 그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종로구에서는 종로구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동로구에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11758표의 위조투표지를 더해 주셨습니다 11758표의 위조투표지에는 관외사전투표에 대해준 2605표가 있고 제외국민투표에 대해준 348표가 있고 청운효자동의 관내사전투표에도 두 정당에게 775표의 위조투표지를 더해 주셨습니다 775표는 선거조작범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4대6으로 배분됐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준 위조투표지수는 310표 그리고 조국개혁당에 대해준 위조투표지수는 465표 이렇게 대해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사직동 관내사전투표에서 위조투표지를 523표를 제조생산했습니다 523표를 제조생산한 이후에 40%에 해당하는 209표를 더불어민주연합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줬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314표를 조국개혁당의 사직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할 때 아주 간단한 규칙을 썼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중학교 한 1학년 요즘에 배웁니까 y equal a 플러스 bx라는 선행방정식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a만큼 선관위가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박에 뭡니까 모든 동단위에서 조작한 그런 조작값들이 다 계산되고 동네에 뭐 흥수도 계산할 수도 있고 영순이도 계산할 수 있고 정수기도 계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다음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 선거구에 대해서 지역구 선거뿐만 아니고 비례대표 선거 전부 다 얼마나 여러분들 표를 더해줬는지를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지역구는 인쇄된 사전투표용지에 여러분들 1번을 찍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상당히 적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조국개혁당하고 여러분들 이쪽은 뭐죠 표가 1번하고 뭐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한 7 8명 뒤에 여러분들 조국개혁당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딱 맞추어서 뭡니까 40% 60% 맞춰도 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기표도장을 찍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효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에 엄청난 무효표가 발생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은 비례정당이고 오른쪽은 지역구 선거인데 사전투표에서 1162표 당일투표에서 1755표 비례대표입니다 합계의 2917표가 여러분들 무효표가 발생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한 후보에게만 기표도장을 찍었던 위조투표지 당일투표 위조투표지는 이게 무효표 수가 굉장히 적죠 970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가설이니까 선관위에 있는 그런 조작을 하고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가 차익값이 월등하게 비례대표 2917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선거기술자들이 지역과 비례를 마치 쌍둥이처럼 그렇게 처리했던 것 같다는 부분들은 이 앞에서 보신 부와 같이 2605표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에게 추가된 득표수는 종로구의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 2605표를 투입한 거죠 2605표를 투입했는데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게 비례가 아니고 지역관외 모두가 관외입니다 관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관외 2605표를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2605표를 투입한 것이고 이제 앞에서 보신다시피 비례대표는 2894표를 투입하고 2894표를 받았는데 5,499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기를 했고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더불당 후보가 원래는 3,424표를 관외 사전투표에서 받았는데 5,929표를 받은 것으로 뻥튀기를 했는데 그걸 여러분 딱 조사를 해보니까 관외 사전투표에서 지역구에서 뻥튀기한 투표자 수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에서 투입한 투표자 수가 일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놀라운 결과를 2605표를 투입한 거죠 그래서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해당일 투표의 조작규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역구의 조작규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조작한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거의 동일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난 10년간 조작 프로그램을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역대 선거에 모두 다 조작을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다만 세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위조 투표자를 만들 건지 네 장당 한 장을 만들 것이만 결정했지 조작하는 방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선거를 조작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왼쪽이 지역구입니다 최재형과 곽상은이 맞붙은 데고 여러분들 여기는 뭔가 아니까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 후보에게 더해진 가짜표를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조작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역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 투표지 총 개수가 11634표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과의 이름 더해준 선관위 위조 투표지 개수가 11758표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관외 사전투표에서 지역구에 여러분들 더해준 위조 투표지 개수가 2605표입니다 비례대표에서는 더해준 행위 주체는 선관위입니다 제외국민투표에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선관위 위조 투표지 개수가 224표입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준 표수가 348표입니다 약간 차이가 나죠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전부입니다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775표입니다 비례대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준 청운 효자동의 위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775표입니다 똑같습니다 523 523 145 145 473 473 동일하게 조작한 겁니다 동일하게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를 불문하고 똑같은 표수만큼을 여러분들 그냥 더해준 겁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투표에서 여러분 사용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뭡니까 비례대표 그대로 여러분들 재현한 겁니다 차이는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표수가 4대6으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더해준 표를 받는 대상만 달라졌지 위조 투표지를 재조 생산 배분하는 과정은 동일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2605표를 투입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그냥 조작을 지역구 선거 수준에 그냥 그대로 맞춰서 그냥 때려 그냥 박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그럼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조작했을까 보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천운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은 지역구에서 위조 투표에 대해주는 거나 비례대표의 위조 투표에 대해주는 거나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편안하기를 보시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무슨 280만 표 300만 표 정도의 비례대표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거시적인 것이고 지금 저를 보시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소위 득표소 조작이 어떤 식으로 실행에 옮겨졌는지를 대표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고 받으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도 이렇게 꼭 같을 줄 몰랐습니다 관내 사전표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냥 표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100 한 24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아마 이 가짜표만 차이가 나는 가짜표 총수 차이만큼만 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증거물 인 겁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하니까 선거 조작범들이 조작을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조작했는 데까지 우리가 다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당일투표 조작했던 대로 그냥 딱 치고 비례대표를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너무나 명쾌하게 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들은 정말 제가 이제 제야 전문가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제가 완전히 이해가 돼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관외사전투표 조작규모가 똑같네 어떻게 2605표를 다 투입하지 이제 애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2605표를 다 투입하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런 딱 비교해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머리가 이런 골치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역구의 여러분들 조작했던 그대로 방식을 비례대표에도 그대로 동일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세 장당 한 장을 훔치는 방식으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구나 하는 부분을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는 완벽한 쌍둥이 조작이었다 선거기술자들의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을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작은 작은 여러분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 아주 선명하게 조작 증거가 남습니다 그것은 정말 좀 배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겁나는 일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이분들은 그대로 이제 용감하니까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보시다시피 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이게 이제 선관위가 A를 만들어서 더해 준 거죠 정말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선관위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국민들 몰래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투표율을 두정당하게 여러분 더해 준 사건은 참 뭐 21세기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완전히 조작된 행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로구에서 세 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제조해서 두 정당에게 분배해 준 내용들을 찾아낸 다음에 선관위가 더해 준 A를 그냥 제거해 버리고 나니까 오른쪽 그래프가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처럼 날렵하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만족하는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이 일치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고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비례대표는 4대6으로 배분한 거지 않습니까 4대6으로 4대6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3522표가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배분이 됐고 그다음에 5284표가 조국혁신당의 여러분들 배분이 됐죠 그리고 위조투표지 총 개수는 8805표고 지역구에서는 11410표가 이런 배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작한 방식은 세 사람당 한 사람에게 표를 더해 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단행을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그리고 밑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더해 준 표를 이렇게 빼버린 겁니다 우리가 A를 찾아 냈기 때문에 A만큼을 빼버린 겁니다 위는 A를 더한 거고 위조투표지를 더한 거고 밑은 위도투표를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그냥 한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제조생산 국민들에게 국민들 기만했는지를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일단 맨 처음에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27.53%포인트인데 이걸 뻥튀기로 한 겁니다 36.82%로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사적으로 실제 사전투표소에 몇 사람이 왔는지를 국민들에게 쏘기려고 한 겁니다 cctv 이름 촬영을 금지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현장에 선거인 명부가 없도록 만들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을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한 일입니다 이건 북조선이 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율이 27.53%포인트인데 그걸 국민들려면 모르게 36.82%로 부풀린 겁니다 그리고 위조투표율을 만들어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4대6으로 배분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조작규모가 얼마나 되냐 얘기는 딱 그대로 나오네요 조작하지 않았을 때 더불어민주연합은 16331표를 받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득표수가 21,035표로 끙중 뛴 겁니다 21,035표 빼기 16,331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을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지수입니다 다음 조국혁신당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을 때 총득표수가 13,673표를 받았을 겁니다 13,673표가 여러분들 몇 표로 뛰는 겁니까 2728표로 뛰는 겁니다 2728표 이 차이만큼을 더해준 거죠 이렇게 한 표에 딱 나오는 겁니다 위는 선관위에 위조투표지가 포함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전부 조작 이전과 조작 이후가 동일합니다 표를 더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는 3만 1077표 3만 1077표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하기 이전 상태의 더불어민주연합은 21%포인트였는데 몇 표를 뻥튀기해 준 겁니까 26% 조국 혁신당은 18% 이런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29% 무려 11%나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왕창 밀어준 겁니다 조국개혁당한테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냥 조국을 위한 선거였습니다 조국개혁당을 위한 선거였습니다 18% 사전투표를 받은 정당이 29%로 끌어올려준 겁니다 누가 해줬습니까 북조선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김용빈이 이끄는 9천억의 예산을 쓰는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에라이 먹으라 하고 있습니까 11% 정도 끌어올려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제 다른 정당들은 정해진 여러분들 득표율 하에서 두 정당이 여러분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자정적으로 득표수가 감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효과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게 비례대표에서 선간위의 위조 투입이 가져온 위력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선거 조작의 핵심은 선거 데이터 조작입니다 이 데이터 조작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런 지역구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구 선거입니다 이 지역구 선거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33,078표를 받은 더불어민주의담회 곽상훈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 표 이상을 대해줘 가지고 44,713표를 받은 후보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후보들은 전혀 이런 득표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조 투표율을 만 천 표 정도를 넣어줬기 때문에 조작되기 이전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곽상훈 더불어민주의담 후보는 사전 투표지를 85장을 받았는데 갑자기 만 천 표를 받아 놓으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 투표지 150장을 갖게 된 거죠 나머지 투표들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곽상훈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율이 위조 투표율을 대해주기 이전에는 43%였는데 일약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이 조작 이후에 위조 투표율 투입 이후에 58%로 이러면 뛰어오르는 겁니다 이러면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율의 곽상훈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58%포인트 당일 투표 득표율은 42%포인트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익값이 플러스 15%입니다 이거는 뭐 반과학적 사실인 거죠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을 다 깔아뭉개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완전히 그냥 미친 거죠 이런 조작을 하더라도 한 사람도 수사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윤 대통령을 나무라는 겁니다 당신이 2년 동안 뭐 했노 대통령 놀이했나 윤 대통령 당신 뭐 했노 당신 앞으로 뭔 별일 없겠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종로구 여러분들 지역선거에서 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율이 27.60%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 중에 오신 분이 27.60%인데 얼마로 부풀렸습니까 36.83%로 부풀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조작은 데이터 조작이고 선거 조작은 숫자 조작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하루속히 여러분들 양심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이 숫자 조작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이 숫자 조작의 중심 인물들을 여러분들 수사를 해서 이 숫자 조작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숫자 조작의 핵심은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전 투표자 수를 누구든지 개수하고 카운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선거 부정 세력에 의해서 장기 집권 체제가 공고화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현국을 보게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야당의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장기 집권에 부역하고 있는 그런 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재앙해야 여러분들 거대한 흐름을 역주행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건데 이게 선관위 자료지 않습니까 위에 선관위 자료 이게 이제 이 자료에서 세 장당 한 장의 위조 투표제를 조성해서 선거관리비안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투표제를 투입해 준 거지 않습니까 종로구에서 40대 60으로 그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외 부재자 투표가 종로구 경우에는 선거인 수는 변함이 없네요 1392 1392 그런데 투표자 수는 지역구는 489명 국외 부재자 투표는 837명 이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선거인 수와 똑같네요 선거인 수가 그럼 투표자 수와 거의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틀리죠 분명히 여러분들 총영사관이 마련되어 있는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수에 투표지를 두 장 받았을 건데 어떻게 837표가 되고 이런 489표가 되는지 그럼 뭐 한 400표 정도를 무효표로 처리했을까요 투표장에 와가 무효표 던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관외사전투표는 뭐 거의 관외사전투표 표시가 많이 나네요 관외사전투표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선관이 사전투표를 38360표를 47165표로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7275표를 받은 더불어민주인합이 11978표를 받게 됐네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6226표를 받았어야 되는데 13281표를 엉튀게 하도록 선관위가 도왔다는 이야기 다른 여러분 정당은 똑같네요 자유통일당 492 492 2363 2363 994 994 1253 1254 조작 이후 조작 이전 1346 1446 더불어민주인합과 조국혁신당 만 조작 이전과 이유가 크게 다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기가 힘든 거죠 당일투표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인당도 9056표 조작 이전도 9,056표 조국혁신당도 7,447표 조작 이전도 747표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인합이 하고 조국혁신당이 바뀌는 이렇게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데이터로 다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가 어떻게 489명이 847명이 되는 건지 어떻든 간에 선거 데이터 분석 이 조금은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정선거를 잡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공언을 할 수 있는 기여 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무튼 간에 참 이렇게 간단한 차이 값 그래프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변별한 다음에 결국 이제 이것을 이렇게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는 이런 공식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선관위가 위조 투표를 더해줬다는 게 찾아진 거지 않습니까 a만큼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뭐 재외국민투표 는 그냥 먹잇감인 거죠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조작을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의 종로구 자료인데 여기에 있는 전부 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 의 사전투표 득표소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놓 니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 부산대 해운대구네 해운대구 해운대구 자료 입니다. 이제 종로구에서 해운대구 로 옮겼습니다. 이것만 보기만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전부가 다 플러스 값이 나오고 조국혁신당 도 거의 전부가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거소 손상투표는 내가 손을 안 댔 수 있니까 그러니까 조작 상태로부터 조작되지 않는 상태 쉽게 이야기 하게 되면 선거관리비안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과 조국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그들에게 더해준 위조 사전투표지 a를 전부 다 제거하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 이런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린다시피 해운대구에서는 표를 얼마나 훔쳤 는가 하니까 19774표를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19774표를 3대 7의 배율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 에 나누어 준 거죠 19774표를 더해 준 겁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 가 됐지 않습니까 19774표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 에게 5932표를 더해 주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게 13842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조국 을 위한 선거였습니다. 조국개혁당을 위한 선거죠. . 가장 크게 위조투표제를 선물 받은 정당이 조국개혁당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32000표에서 38000표를 만들어주고 조국혁신당 은 35000표에서 49000표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범야건 은 73000표에서 93000표로 끌어올려 줬거든요. 여기는 워낙 해운대구는 여당 지지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당이 이겼지만 어떻든 야당이 이렇게 표를 2만 표 가까이 올려준 거죠 올려줬는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이 표를 올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전투표를 6.05% 정도 부풀렸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는 24.2%포인트 인데 30.27%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게 여러분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인데 이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16%포인트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19%포인트니까 약간 올려준 거죠 조국혁개혁당은 화끈하게 올려줬 습니다. 당일투표가 18%포인트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국개혁당의 28%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 같으면 18%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 정도가 돼야 되는데 28% 10%를 올려준 거 거든요. 이게 이것만 보더라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조작의 그림표 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실제 24.2%포인트인데 30.27%포인트로 끌어올리고 득표수를 더불어민주연합 은 3만 2천표에서 3만 8천표로 올려 주고 조국혁신당은 3만 5천표 에서 4만 9천표로 올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표를 올려줬기 때문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더불어민주연합 은 65장 더불어민주연합 은 95장 조국혁신당은 원래는 62장이었는데 당일투표 지 100장당 사전투표에 125장 이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가짜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라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라고 당일투표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의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나오네요 이게 비례정당 입니다 밑에는 지역구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 여러분 국외 부재자 투표 선거인 수가 964명 비례대표가 여러분 국외 부재자 투표가 1143명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외국민 투표에 온 사람이 비례대표 이름 선거인수에 올라있는데 정당 투표는 올라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 거든요 표를 분명히 두 장을 받아 이러면 표를 던졌을 건데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역구는 665명이 투표를 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739명이 투표를 한 거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종로부 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제외국민 투표에서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비례대표하고 정당 지역구 하고 여러분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인 거죠 왜 이 짐을 지적하는 거 하니까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이 더해 주게 되면 위조투표지 개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도 동시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에서도 종로구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무효표가 급증하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는 여러분들 무효표가 이거 보시죠 이게 정당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투표 정당투표에서 보시게 되면 지역구 투표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무효표가 802푰에 발생 안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3636표가 발생한 겁니다 4배 이상 정도가 발생한 거죠 당일 투표에서도 지역구 투표에서는 무효표가 1492표밖에 발생 안 했는데 당일 투표에서 6060표가 발생한 겁니다 거의 5배 이상이 발생한 거죠 합계가 무효표가 2294표가 지역구 여름 선거에서 발생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9696표가 발생한 겁니다 4배 이상 정도가 발생한 거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무효표를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무효표를 처리하는 경우가 왜 발생했겠습니까 지역구의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것은 기표조장을 찍기 가 쉬운 겁니다 그냥 일본의 더블당 후보만 찍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조국개혁당하고 딱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사계의 가장 주력 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년 이상 정도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들이지만 그러나 선거 데이터가 조작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그런 위조 증거를 남긴 겁니다 근데 그 위조 증거 가운데서도 눈에 확연하게 띄고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 하시는 것처럼 제외국민투표 에서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왜 비례대표 하고 정당특표에서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느냐 무효표가 왜 지역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4배 5배 많을 정도로 비례대표에서 무효표가 발생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분께서 백날 해봐라 이미 다 넘어갔다 백날 해보면은 그냥 다 넘어갔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죽어 지내야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조작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백날 해봐라 이미 다 넘어갔다 다 넘어가기는 어떻게 다 넘어갔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의 영역 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미 다 넘어갔 그냥 입 다물고 노예처럼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다 넘어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뭐죠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고 사실을 규명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다 넘어갔다가 그냥 그만둬라 그럼 노예처럼 살자는 이야기에요 자식들하고 노예처럼 뭡니까 입 다물고 그냥 만들어주는 대통령만 해가지고 다 살자는 이야기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아무리 짧은 단문이지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내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댓글 쓸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공박사님 다 끝났으니까 그만둡시다 말이 되냐 이야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싸우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싸우지 말자고 했으면 2020년 4.15 총선 끝나고 그냥 포기해버렸으면 뭐가 알려졌겠습니까 말들을 좀 할 때 좀 가려가지고 해야지 뭘 이렇게 그냥 익명성이라 해가지고 그냥 막 내가 갈기는 지 한참 이렇게 뭡니까 열흘 내가 7시간 8시간 준비가 이야기하는데 고작 하는 일이 그냥 그만둡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걸 알게 된 것도 누군가 이렇게 파헤치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뭐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다 같이 움직이자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단정적인 표현 이나 남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죠 자 여러분들 심기일전 해가지고 비례 무효표의 폭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인데 이 보시게 되면 이 관외 사전투표에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이 비례대표 득표수 하고 지역에는 조국계획당이 후보를 안 냈으니까 이걸 차이가 876표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 다 차이가 나는데 이게 보시죠 이게 이제 비례 차이 지역 차이 가만히 있어 내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관내고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 경우가 여기에 4259표가 먼 거 하니까 연합 더불어 음주연합하고 조국의 범야건 범야건이 조작되지 않은 상태에 비해가지고 조작된 상태에서 얻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4259표 위조투표가 투입됐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4553표 위조투표가 투입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변함이 없고 비례 차이하고 지역 차이는 범야건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 비해가지고 조작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투입해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4259표인 겁니다 지역에서는 해운대교에 더불어민주연합에게 투입해준 표수가 4553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경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구를 기준을 해가지고 동일한 조작규모를 집어넣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의 곽상은 후보에게 2605표의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선물했고 비례대표에서도 2605표의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위조투표지 개수를 그런데 그 같은 논리에 따르게 되면 비례대표에서도 4259표의 위조투표가 투입돼서는 안 되고 4553표가 투입돼야 되는데 왜 4259표가 들어갔냐 4259표를 투입하고 나니까 294표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294표만큼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4553표만큼을 넣어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개수를 차고 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4259표밖에 못 넣은 겁니다 그러면 294표가 남은 겁니다 294표에는 기표도장이 찍힐 수도 있고 기표도장이 아예 안 찍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여러분들 투표지가 도장이 안 친 게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94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위조투표지는 4553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넣은 건 4259표밖에 도장 찍어서 넣은 건 4259표밖에 안 넣었다 이야기죠 그럼 294표가 남았는데 294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무효표 처리하겠죠 도장을 안 찍거나 안 찍어서 그냥 개수를 맞추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294표가 무효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구에 비해가지고 비례대표 무효표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897표로 여러분 그래서 그걸 다 합치게 되면 비례대표의 130만표 무효표가 나오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는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 전산 조작을 가지고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 만든 것이 다 여러분들 거의 다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이 내용 이해하시겠죠 종로구에서는 지역구에서도 2605표를 더하고 비례대표에서 2605표를 더했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지역표 차이에 비해서 294표가 못 미친 겁니다 남은 겁니다 그럼 4553표의 위조투표지를 만드는데 4259표밖에 못 썼는데 남은 294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다 무효표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다 897표로 지역구에 비해가지고 그다음 여러분 관외죠 이거는 여러분들 관외가 아니고 관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해운대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위조투표지를 1650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해운대구에서 그런데 비례대표에서는 15287표밖에 안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는 16501표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15287표밖에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은 1214표와 남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전부 다 무효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표가 2665표입니다 지역구에서는 무효표가 486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에서는 해운대구에서 무효표가 2665표가 나온 겁니다 왜 이게 나왔느냐 우리가 이 원인이 뭐냐를 지금 추적하는 겁니다 원인을 한 가지 여러분들 아마도 이런 원인이 아니겠느냐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갓을 내놓는 겁니다 이번 공직선거에 선거 조작범들의 이름 규칙은 simple is the best입니다 간단하게 한 겁니다 당일 투표의 조작규모만큼 비례대표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찰된 것이 종로구 관회인 겁니다 종로구 관회에서 2605표를 다 지역구에 넣고 비례대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운대구는 좀 차이가 나냐 이야기죠 16501표의 위조투표지를 지역구 유름투표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재야전문가 추정치 사이에 16501표의 위조투표지가 들어간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례대표에서 16500표 정도를 집어넣어야 쓰는 겁니다 그런데 15287표밖에 안 넣은 겁니다 1214표가 남았을 거다 이야기죠 그게는 도장에 안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쑤셔 넣으면 안 그러면 뭐죠 나중에 그래서 투표진행요원들이 긴 비례대표 용지를 보고 대부분 도장을 안 찍었네 신문에 이번 비례대표에서는 특별하게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무효표가 어떤 무효표겠습니까 여기 잘 나오네요 1214표가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무효표 처리하는 겁니다 2665표에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공부한 사람이 쓸데없이 이런 건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이런 반박의 모든 것을 밝혀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편을 이야기해서는 아스피린이라든지 무슨 모든 약제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발견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노력 들이 해가지고 점점점점 실제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가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하는 태도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들 결부가 돼 가 전부가 뭡니까 이제 거의 실제적 진실에 그냥 그냥 범인들의 목을 쬐는 순으로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 비례대표 해운대구를 보시게 되면 이 관내 위는 관외 지역구 수준으로 조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관외에 4553표만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4259표만 집어넣었다 이야기죠 294표가 남았다는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그래서 전부 어디 돌리는 겁니까 무효표로 돌려버린 겁니다 도장 찍지 않고 관내 16501표를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15287표밖에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표가 1214표가 남은 겁니다 2665표 무효표에 전부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표에 무효표가 현저하게 객차가 나는 겁니다 관외 투표는 4배 정도 지역구 투표에서는 6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보시다시피 해운대구 선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부산의 해운대구 선거를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보기만 해도 단박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9천억의 예산과 3천 명의 조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마다 더불어민주당을 깊이 사랑하사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후보에게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선거인수 기준의 일부의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해서 그들에게 더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립위원회가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너무 깊이 사랑한 나머지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선거구마다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해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의 어떤 경우는 4대6으로 어떤 경우는 3대7로 어떤 경우는 2대8로 배분했다 4월 12일 총선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선거가 아니고 바로 조국을 위한 선거였고 조국개혁당을 위한 선거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을 위한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부가 다 조작선거였다 이런 겁니다 오늘 최종협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군요 이렇게 여러분들 깨우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궁금함을 가졌을 거거든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130만피 무효표가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과학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규명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지역선거에 준하는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투표지가 남은 겁니다 그 전부를 다 뭡니까 그냥 무효표를 그냥 쳐넣은 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개표 과정에서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요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장 안 찍은 비례대표 용지가 많지 희한하다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들 비례대표 도장 안 찍었네 이것도 비례대표 도장 안 찍었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비례대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정돈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관외투표 그리고 이제 여기는 관내투표인데 이 보시게 되면 이 위가 이제 선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밑이 이제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제거한 상태가 바로 밑이거든요 이 a를 a를 제거해 버린 겁니다 선관위 발표 야당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선관위 위조투표지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더블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 위가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더해준 경우고 거기서 조작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선관위가 특별히 더해준 선관위 주도 위조투표지를 다 제거한 것이 미친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보시죠 비례대표는 원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이 해운대구에서 5,966표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해 가지고 몇 표로 만들어준 겁니까 10,225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4,259표입니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에는 더불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6,548표인데 관외사전투표에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4,553표를 대가지고 해운대구에서 관외사전투표를 1,101표로 여러분들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점은 4,553표를 투입한 겁니다 지역구에서 그게 기준점인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에는 선거 조작범들이 4,553표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다 집어넣지 못하고 표가 294표가 남은 겁니다 실물위조투표가 남은 겁니다 그게 대부분 도장을 안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몇천표 도장 찍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단순한 일을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94표를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무효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가 무효표를 처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 294표가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897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지역구의 292표에 비해가지고 605표는 많은 겁니다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이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입니다 숫자 조작하면 다 발각됩니다 여러분 다른 정당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표가 이런 비양심적인 일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발 뻗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았을 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받은 득표수가 19,934표입니다 19,934표 더불당이 얼마를 더해줬습니까 15,287표에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19,934표가 35,221표가 된 겁니다 선관위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 모르게 해운대구에서 15,287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더해준 겁니다 이게 실물로 되어주고 전산조작으로 숫자를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했으니 내가 어떻게 침묵을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길을 선택하지만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물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국회의 의원들을 보게 되면 참 내가 볼 때 안 됐기도 하지만 진짜 나쁜 인간들이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전산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러면 득표수를 다 만드는데 선거는 말라고 하노 이야기죠 선거를 왜 하노 이야기죠 그냥 너희끼리 만나가지고 뭡니까 전산프로그램 돌려가자면 결정하면 되지 아니 윤 대통령 선거를 말라고 하요 당신 하에 그냥 당신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전산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이분은 김개똥이 하고 다음에는 뭡니까 윤개똥이 하고 이렇게 개똥이 다 결정하면 되지 말라고 선거를 뭡니까 1년에 뭡니까 1조 원 예산을 써서 선거를 하냐 이야기죠 당신들 그냥 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서 원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운대국에서 몇 표를 받았습니까 2만 1,557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선관위가 위조투표절 몇 표를 대줬습니까 1만 6,501표를 더해가지고 몇 표를 뻥튀기를 했던 겁니까 3만 8,058표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해운대국의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당 후보가 2만 1,000표를 받았는데 3만 8,000표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누가 해줬습니까 선관위가 위조투표절을 1만 6,501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일을 두고 이걸 대통령이 입을 담은다는 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내가 특별히 의협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사람이 내가 짐승은 아니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 대통령을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원래 당일투표 조작규모의 준하는 수준으로 비례대표를 조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1만 6,501표의 위조투표를 투입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1만 5,287표밖에 집어넣지 못하고 1,214표가 남았다 그럼 그거 어딜 가져갈 겁니까 그걸 보면 다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일투표의 무효지 관내 사전투표와 관련해 당일투표의 지역투표의 무효표가 486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2,665표가 나온 겁니다 이건 뭐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30만 표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특별하게 무슨 의협심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짐승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고 이런 짓을 덮을 수 있느냐 이야기죠 자 하여튼 윤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 정말 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 치든 말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덟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해운대에는 갑을이 있습니다 갑을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운대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해운대 갑을 분석 마치고 해운대 을을 마친 다음에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참 어려웠던 업무입니다 이 해운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해운대 갑하고 의뢰 이름들 선거결과 분석을 보게 되면은 그냥 한국의 선거라는 것이 그냥 주인장 마음대로인 겁니다 국민들하고 관계없이 그냥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 있고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해운대 갑을 지역의 조작 정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그냥 전산 조작하는 사람 마음대로 선거결과를 뭐죠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의 해운대 갑입니다 해운대 갑은 14469표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사전투표를 7.80%포인트 부풀린 겁니다 그리고 조작규칙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자 한 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더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해운대 갑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갑에는 14469표가 투입이 됐고 조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국힘당 후보의 주진우 후보가 26,019표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지 여러분 위조 투표지 14469표가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지면서 그 격차가 11,550표 차이로 이긴 걸로 끝난 겁니다 해운대 갑은 워낙 이렇게 여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왼쪽은 선관위가 조작한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가짜 사전투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구한 차익값입니다 오른쪽은 여기서 찾아낸 세 표당 한 표의 위조 투표를 투입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를 구한 다음에 차익값을 구하겠으니까 오른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해운대 갑에서는 더블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조작하기 전에 36%포인트였는데 그것을 52%포인트로 올려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52 빼기 36이니까 18% 정도 올린 거네요 16% 정도 올려준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름 한번 보시죠 그럼 해운대 어른 어떻게 조작을 했냐 지역적으로 거의 유사한 지역이니까 보시면 해운대 어른 6803표밖에 위조 투표 를 투입 안 했습니다 사전투표들 현장에 낮게 4.81% 만 부풀이란 겁니다 표를 투입한 개수도 5명이 사전투표장에 오실 때마다 한 표를 투입한 6분의 1만큼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6803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운대라도 조작품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쪽은 만표 이상을 위조 투표를 투입하고 한쪽은 6803표만 투입하고 한쪽은 3장당 1장의 위조 투표를 투입하고 한장은 5장당 1장의 위조 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김미애 후보가 2만2331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그 승리를 6802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15529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줄여놓은 거죠 차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훨씬 더 선관위 발표 위조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작습니다 규모가 조작을 적게 했기 때문에 조작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왼쪽 그래프 가 뚱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밖에 안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37%에서 47%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종합하게 되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운대갑을 보시게 되면 해운대갑에서는 14469표 위조 투표율을 투입했고 얼은 6803표를 투입했고 해운대갑에서는 3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율을 투입했고 4분의 1입니다 가짜 투표지 그다음에 해운대얼은 5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6분의 1을 투입한 거죠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해운대갑에서는 36%를 52%로 여러분들 이렇게 부풀려준 거고 그러면 한 10 한 몇 프로입니까 6% 정도 올려준 거죠 해운대얼은 37%에 47%를 더불당 후보에 올려줬으니까 10%를 올려준 겁니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과 협력하는 선관위가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냥 입맛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조선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북조선은 그냥 대놓고 뭡니까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선거하는 것처럼 폼 잡고 뒤에서 다 조작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 를 투입할지 4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 를 투입할지 5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 를 투입할지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조작범들 손악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 대통령께서 그냥 입을 다물고 뭐 자유 뭐 정의 뭐 공정 무슨 혁신 무슨 개혁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다 헛소리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윤 대통령 그냥 내가 볼 게 그냥 그냥 정치검사인 겁니다 정치검사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다를 게 하나도 없으면 뭐가 다릅니까 한쪽은 그러니까 뭡니까 철판 깔고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한쪽은 뭡니까 폼 잡고 뭡니까 뒤에서 온갖 구린 짓을 다 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 해운대 가불의 선거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뭐 그냥 말도 안 내는 겁니다 내가 더 험한 이야기가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사람 대기 다 걸른 사람들인데 국힘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그냥 뭐 엎드려 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보니까 그냥 나라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놈들이 다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고생하는 거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은 뭐 다른 시사주제 다루지 않고 여러분 은 이렇게 잘 정려 가지고 이 하려면은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완전히 소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보시 는데 이걸 분석한 제야전문가 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지만 이걸 준비해서 매일 여러분들 이렇게 두 시간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가끔가다 댓글에다가 뭡니까 그냥 그만둡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열받는 거죠 하기가 뭐 세상에 다양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만둘시다 해가 내가 그만둘 사람도 아니지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토요일 아침이 니까 정리정돈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 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한 300만 표 가까이 이렇게 표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종로구 부산 해운대구에 이렇게 분석된 걸 보게 되면은 이 비례대표의 조작은 대개 지역에 따라 가지고 분배율을 정한 그런 것 같아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위조 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만 표 이상을 확보한 다음에 더불어민주전합이 40%를 가지고 조국개혁당의 60%를 가진 것으로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전합이 30%를 배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개혁당의 70%를 받게 됐는데 뭐 이런 방식은 아주 드문 것은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의 창원시 성산구에서 정의당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에 하고 대결했는데 그때도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의당에게 60%를 배분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30%를 배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4월 10일 총선의 비례대표는 작심하고 조국개혁당을 키워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쪽으로 비례대표를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정북에 다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득표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선거 데이터를 만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역구의 제외국민투표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지역구의 여러분들 선거인수하고 투표인수하고 비례대표의 선거인수하고 투표의 수가 한두표 정도가 아니고 몇백표 이상 정도가 차이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간단하게 종로구 해운대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해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더하게 되면 두 정당의 득표수만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수와 함께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득표수를 위변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숫자 조작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다 그게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 파고들게 되면 선관위가 혜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안 되겠냐 생각이 들고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주요한 원칙은 선거가 워낙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10년 동안 선거를 조작해온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해본 일도 아니니까 그냥 아예 기준을 당일 투표의 조작 규모에 맞추어서 그 표수만큼을 비례대표에도 집어넣는데 다만 배분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놀라운 사실이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도 곽상은 후보에게 2605표에 선관위 위조투표지가 투입되고 동시에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정확하게 2605표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거가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역구 조작규모에 맞추어서 비례대표도 그대로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놀랍게도 해운대구에서는 그 규모가 100표 200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처리했느냐 주로 지역구 여러분들 규모에 비해서 비례대표의 위조투표지 규모가 100표 200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조성된 차이값을 전부 다 무효표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효표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무효표를 전국을 다 더하니까 130만 표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 하게 되면 이번에 투표에 개표에 참가했던 분들이 녹취라든지 사진들을 보게 되면 40cm 넘는 긴 여러분들 투표지들에 도장을 안 찍은 그런 비례대표 투표용자 투표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 것 아닙니까 위 찍고 밑 찍고 투표자에 작으면 그냥 더블당 지역구 같은 데 더블당으로 쫙 찍으면 쉽게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데 어차피 지표도장은 누군가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무효표로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처리한 숫자를 맞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해운대 갑을을 보신 바와 같이 한 군데는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 대해주고 한 군데는 다섯 장당 한 장을 대해주니까 그냥 선거가 아니고 그냥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야합해 가지고 그냥 선거 결과를 아무데로 만드는 겁니다 꼭 같은 방식이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매 선거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 대부분 선거를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표율이 극감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다 만드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만드는 겁니다 더블 민주연합이 받은 후보 득표수는 전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밝혀진 거죠 밝혀진 거고 이 문제를 한국의 지도청들이 지도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사꾸라니까 그 사람들이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못 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일당 지배체제 아예 그냥 사는 거죠 북한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약탈하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악랄하겠죠 지금 뭐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선거는 그냥 공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걸 숨을 안 쉴 수가 없는 거죠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변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뭐 윤 대통령 하는 걸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당 당선자고 낙선자를 보이는 태도를 보게 되면은 선거 부정을 용인하고 그냥 그 체제 하에서 몇 자리 얻어가지고 살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런 노력들이 폄하하기도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깊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를 고쳐야 될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 망한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선거에 관해서 그냥 거의 그냥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시간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방송은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셨지만 정말 이 재야 전문가께서 헌신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어서 이렇게 파헤쳤기 때문에 이런 실체적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해 주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무효표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제외국민투표에 전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에 선거인수하고 그다음에 투표자 수가 현장의 격차가 낮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동네 사람들의 아킬레스 건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씩씩하게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ntelligM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